안녕하세요 장민우입니다 네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여러분께 선물 같은 소식을 한 가지 전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이죠 6월 22일 6시에 싱글 앨범이 나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싱글 앨범이 나오는데요 작년 5월이었죠 회초리 이후에 싱글 앨범을 다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게 됐습니다 들어보셔야 아시겠지만 굉장히 서정적인 멜로디에 나의 이야기다 싶을 정도의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노랫말이 굉장히 인상적인 인생 일기라는 곡입니다 또 정확하게 언제 여러분들께 싱글 앨범이 될지 정규 앨범이 될지 알 수 없지만 그 전에 선물 같은 곡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작업을 했습니다 뮤직비디오도 그렇고요 앨범 레코딩 그 다음에 작업하는 모든 과정이 이번에는 굉장히 좀 노래가 그래서 그런지 좀 편안하게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인생 일기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일기는 어떨지 저 역시 궁금한데요 노래를 통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고보니 혼수 상태와 함께 작업을 했고요 인생 일기 서정적이고 감정이 아주 깊게 녹아있는 노래니까요 인생 일기 함께 들어 보시죠 얘들아 잘 들어줘 잘 들어줘